1. 멀치의 메이플 자산 먼치의 메이플 자산 아 이게 되나 근데 스칼렛 링 3,636억 아 주소 택이 한 6만 됩니다 요거는 마이스터 링 응욕 리턴작에 이것도 되어있는 건데 한 대충 한 350억으로 대충 해놓까 이건 올마이티링 요만 대충 한 80억 정도만 하죠 알테어벨트 한 300억 정도로 대충 하죠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대충 하죠 아 이거는 측정 불가한데 이거 내가 징착한 건데 요것도 그래도 한 800억은 하지 않을까 얼자 이것도 한 800억 하지 않을까요 아 40, 49에 12,99 요것도 한 900억은 받지 않을 것 같애죠 나머지 아이템 80, 100, 160, 200, 250 한 300억은 될 것 같애 한 300억은 될 것 같애 한 300억정도 하자 소비찬 한 20억 하자 아 메소를 적어 메소 275억 참고가 참고가 한 250억 하면 될 것 같애 다음 22성 아획 매횝 매횝 아획 매횝 이거 3개 합쳐 한 300억 되지 않을까 이게 비싸가지고 탈백 한 600억은 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 무기가 이제 2추 22성 보다 옵션이 좋거든요 사실 아 한 600억정도로 할까 그냥 아 쿨쿨 쿨감 5초 모자 모자 한 700억 하지 않을까 요거 한 100억 할거에요 상하이 합쳐서 한 600억 하자 엠블렘 교부리구요 요거 한 느낌상 한 150억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트 교부리구요 도미 300억 아 그래도 오션은 그래도 한 500억 하지 않을까 못해도 다음 엔젤릭 버스터 자 무기 300 30 60 60 90 120 140 140 200 250 250 아니 250억 될 것 같아 엠버 250 그리고 매수 280억 아 여기까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엠 2 3 3 8 8 8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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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6 6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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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8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이게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요게 요게 빡세 어떡하지 으 으 으 으 으